몸이 아파서 짬뽕을 사줬어요 남자친구도 아닌데 완전 변동이예요 이런게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상하수도 사줬었는데 그냥 고맙다 잘 하셨어요 영상 펜 말고 구독자님한테 바라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생각해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하나 다 비우고 양이 은근 좀 적네 꽃살인가봐 파주신게 어디야? 맛있을때 고맙게 잘 튀겨대 척살 척살 일산짬뽕은 이런말하나 감동이야 진짜 아구 놀라 한 요일만 먹고 나갔다 나중에 내가 부먹부먹 다 쥐먹 좋아할 수 있을거 같은데 괜찮아 위에는 안 묻었으니까 여기거 잡아도 돼지롱 돼지롱 이거 보은지 얼마 안됐어 괜찮아 아쉽긴하나 단근이랑 이런게 안들어가 있어 내가 잡살이라도 신기하게 생각해 단근이랑 약간 주렁게 집어넣어주시더니 못됐다 아까 그 양파가 여기다 넣는거 난 고통을 졌다가 넣었네 그럼 그냥 먹자 음 음 쫄깃쫄깃 맛있어 야옹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옹 몸이 아파서 상품을 사줬어요 남자친구도 아닌데 완전 변동이에요 이런게 있어서요 아 몸이 아파서 상품을 사줬을텐데 고맙다 잘하였어요 펜 말고 구독자님이 바라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생각해 맛있게 먹었음 진짜 맛있게 먹었음 와 차마 다 비우고 양이 은근 좀 적네 꽃살인가 봐 파생디언니 파생디언니 맛있게 먹었음 척살 척살 맛있게 먹었음 일단 짬뽕은 이런말을 해줘야돼 감동이야 진짜 아 군말라 한 일만 먹고 나도 또 부먹 부먹 다 찍먹 좋아하실거 같은데 괜찮아 위에는 안 묻었으니까 여기가 잡아도 밑에 찍으면 밑에 찍먹 위에 뭐 이거 온지 얼마 안됐어 괜찮아 맛있게 생각나게 흡수로 당근이랑 이런게 안들어와있어 나 찹쌀 찹쌀이라도 신기하게 생각해 당근이랑 옆에 주름 집어넣어주시다가 응 못됐다 아 아까 그 장손에 놓은 양파가 여기다 넣는거 응 난 고통을 줬다가 넣었네 그냥 괜찮은거 그냥 먹었음 그냥 먹었음 응 응 조깃조깃 맛있어 응 야옹 맛있게 잘 먹었음 야옹 아 여기 무너져있던거 무너져서 힘들었는데 밑에다가 각각 받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다 무너져있던건데 여기도 붙이트면 붙이고 떨어진거 붙이고 계속 부서작업 드디어 끝냈습니다 하 진작이라구 다 부서져가지고 아유행이다 얘는 복구멍이 직접 만든건데 직접 만든게 그 모양인데 얘가 없어져가지고 하나가 망설였어요 그리고 제 구멍이 몇 많이 돌려보기후에 아 힘들어 끝 구리에 걸어서 예전에 쓰던 트피스트리 걸었는데 너무 이쁘죠? 안풀리게 자리해야지 위에 바다도 위에 위에 바다도 걸어졌어요 바다 뒤에 누굴 뒤에 괴물이 힘들었다 천원 고리가 망가져서 쉽게 할 수 있는 고리들을 바꿨다 얘가 안 맞아서 끊어진건가 싶어가지고 뒤에 보면은 여기 이거 하나 더 연결해서 두개 두개 연결해줬어요 귀여워 하고 잘하고 다녀 이거 하나 뒤에 있는거 뺐어 너 때문이야 그래서 보면은 어디갔지 여기 있는거랑 다르게 얘는 고리가 없지요 괜찮아요 이거 쓰겠지 뭐 와두와서 또 옥수수 까기 하고 이미 깐거 그리고 오늘 저 사업장 사와가지고 일일이 조립해서 아 너무 힘들었어 저거 자꾸 빠지고 이래가지고 키웠다 뱉다 키웠다 뱉다 몇번을 날지 몰라요 너무 지저분하고 인형도 많지 근데 나름 정리를 또 해야지 또 어 산이오고 이런거 되게 많아 귀여워요 힘들어 다했다 힘들었다 다루 하나 끝 쌀길만 하면 끝 힘들었다 케어베어 하 힘들어 다즐링 어 너 이름 뭐였지 기억이 안나네 아무튼 기사 푸딩 오비츠 굴렁기 장난감 하는 곰 대역 신함으로 인형 지적 만든 기링 해골 하관 하관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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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츠 디모 피규어 그 다음에 꾸루미 인형 꾸루미 꾸루미 인형 무드둥 무드둥 산이오고 꾸루미 아이멜로디 인형 그레테 그레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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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percent 작품 이불 송 detach 변랜딩 다즐링 저희들이 저녁 힘들 흥 부 그레페 미니 그레페 에 그레페 절대 다 glad 천 여자여자 옆에 천도 해놓고 깜빡하고 안했어서 다시 조립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랍니다 어차피 뒤에 다 뚫려있는데 뭐 아이고 근데 나 안녕 여기 저것 저렇게 돼있으니까 자기 전에 올려놓고 자야지 여자여자 여긴 다시 깨끗해졌답니다 아우 힘들다 그림도 걸고 장신호도 달고 눈 볼쳐 장난감 난 저 예전에 완전 몇년전에 있던 도라일드식 아 까먹었어 지영이 어떡해 펀치니들 펀치니들 펀치니들도 있고 민망하게 아까 제 다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건 임만하네 저기 저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는 따로 장식장에 둬봤자 자리만 차지할 것 같고 그닥 이거 입을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둬 저기 크롬에 붙여도 있는데 저것도 그냥 내버려 둬야구요 눈에 띄는 헤브 그리고 무슨 크롬에 덥구마냥 크롬에 겁나 많아 아이멜로디 산미 그리고 그냥 어 혹시나 모를까지 근데 딱히 제가 뭐 크롬이 펜은 아닌데 옛날에 크롬이 장식이 하나도 없는데 꽂혀가 갑자기 꽂혀갖고 엄청 많이 꽂혀갖더니 종류별로 크기별로 큰거 작은거 세일할 때 각대급였더니 저 밑에 간호사 크롬이랑 라임에는 제가 돈 좀 제일 많이 들은 것 같고 저게 이제 큰 거는 가방이 그 밑에는 강아지 발.. 다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 칼이 다 치마를 붙여 저 밑에는 발 쿠션처럼 쓰고 있는 큰 강아지 인형 하.. 좀만 봐도 좀 힘내게 되는 것 같죠 눈불도 저기 닿았어 원래 밑에 여기 닿았으면 그냥 나갔다 그러면서 여기 이걸 제일 볼을 아내려고 언제 언제 적 동안 두고 살았어 이게 진짜 주말인데 싫네요 초점도 잘 안 잡혀 안녕